1. 요한복음 9장 4-7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4-7까지 말씀입니다. 1. 때가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2.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신로함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신로함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삶을 막아낸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대체로 자신이 살아온 삶을 후회합니다. 처음엔 그분들의 후회와 한탄을 들으면서 이분들이 삶을 열심히 살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리고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그런데도 삶의 끝자락에 가서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후회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인생을 사는 동안 사람들은 눈앞에 놓인 중요한 일들을 해결하며 살게 되죠. 그래서 분주하게 살아요.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중요한 일들을 다 하고도 시간이 남을 만큼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하느라 가장 중요한 일들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끝에 서서 보니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일들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먼저인데 그걸 하지 못하고 삶의 끝자락에 서게 되니까요. 후회만 남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이 뭘까요?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일. 죽음을 준비하는 일.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잘 살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결국 인생의 끝에 가면 후회해요. 그런데 사는 동안 잘 죽으려고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마지막에 서서도 후회 없이 자기의 삶을 마감할 수 있다 하는 거죠. 4절입니다.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어리석은 학생들을 보면요. 공부할 때는 노는 걸 생각해. 그리고 놀 때는 공부하는 걸 생각하느라 제대로 놀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결국 걱정만 하게 되는 거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저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인가? 그렇게 물었지만 예수님은 저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우리 안에 나타나는 변화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며 이런 것에 관심하며 살게 될 때 그의 삶은 놀랍게 달라지고요.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5절이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동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게 될 때 우리는 나 중심의 삶에서, 나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욕심과 이기력인 삶을 떠날 수 있고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빛이 없으면 행하는 일들마다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사랑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행할 일들이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잘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6절과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신로함 모세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신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관심사를 따라 행동하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바르고 말씀합니다. 신로함 모세 가서 씻으라. 이제 그의 행동에 따라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흙을 바른다고 과연 그가 눈을 뜰 수 있을까요? 그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이 행동이 얼마나 세심한 배려인가를 알 수 있어요. 진흙을 눈에 발랐기 때문에 어차피 씻어야 돼요. 가서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한다고 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차피 이 흙을 씻어내야 다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신로함 모세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라도 그가 믿음이 약하여 그 일을 행하지 못할까 봐 예수님은 그를 배려하신 거죠. 그리고 그의 작은 믿음이라도 붙드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적다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탄식만 할 것이 아닌 이유는 그 적은 믿음에 따라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으로도 순종할 수 있는 일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남은 시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죄름으로 추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를 동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해달라고요. 주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동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고 없어서 주님을 구원자로 믿는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연약한 믿음에 맞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고 없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해달라고요. 아멘